샬롬! 원터치 기도회의 서효원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철회와 방언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우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길 확신하며 더 나아가 24시간 보호와 축복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을 함께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보호와 축복이 아버지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는 축복의 시간도 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нос겟ouring 아멘 p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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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멘 그들이 뭐 그래서 그 Göppe 예 Golden cor Ninet 그쪽 글 글 글 글 글 글 아벨이 엘 스킬 아 아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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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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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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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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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